24롤짜리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시중에 나가시면 보통은 24롤짜리를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1팩에 무려 지금 30롤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놀랍다. 그런데 모나리자가 사랑받는 이유 24롤짜리보다도 지붕이 이렇게 1가 더 있어요. 24롤 플러스 12롤 많이 36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팩에 몇 롤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36롤 정확하게 확인하셨을 거고요. 24롤에다가 마치 12롤을 더 가져가는 느낌. 그런데 사실 가격이 2만 1,900원인데 오늘 1패, 2패, 3패. 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그런데 오늘은 앱으로 들어오시면 32,310원의 이 모든 구성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품질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죠.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12만 분. 재생제 전혀 사용 안 했어요. 100% 천연 펄프만을 사용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포르말데이드 형광증백제 향색. 이런 걸 요즘에 꼼꼼하게 따져보시죠.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한 겹마다 밀도수가 대단한데 두 겹에서 그치지 않고요. 세 겹까지 아주 도톰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에요. 요즘에 뉴스 보니까 가끔 포르말데이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두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일단 흡수력 자체가 좋아서 엎지를 때 이거 걸레 대신 이걸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지금 세 팩이 또 있는데 이거 당첨되시면 정말 놀라운 찬스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의 재미까지도 저희가 더해드릴 텐데요. 고객님께서 확률될 율이 굉장히 높도록 1분당 한 명꼴로 맞춰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8롤 플러스 108롤, 216롤이 지금 이 시간 펼쳐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방송 끝나면 이 찬스는 사라지니까 지금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구입하신다면 이게 얼만큼이냐면 아마 배송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8롤도 정말 많은데 오늘 무려 216롤까지 가져가신다? 네. 지금 보세요. 나윤 씨가 조금 무겁습니다만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무겁네요. 지금 두 팩 올라갔죠? 네. 여기에 또 세 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제 키가 작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당첨까지 되신다면 경품의 찬스까지 또 한 팩 올라갑니다. 여기 두 팩이 올라갑니다. 또 있죠? 이게 무려 지금 216롤이에요. 와, 안 올려고도 안 올려주지 않아요. 한아름 이상 가져가실 수 있는 놀라운 찬스. 자, 이거 어디 가서 또 이런 구성 보십니까? 홈앤쇼핑 단독 구성이고요. 가격은 지금 최저가 보상제, 무려 100배 보상 약속드리니까 이 방송 놓치지 마십시오. 주문 전화 지금 대단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앱으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그러십니까? 아멘